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를 이용해서 짧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짧은 영상은요, 여기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놨는데 GIF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GI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 확장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짧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들을 보기 전에 이렇게 짧게 미리 보기 형식의 그런 영상들이 있죠. 어떤 교육 같은 것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교육을 짧게 빠르게 이렇게 효과를 줘서 사람들이 미리 보기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캠타시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캠타시아에서 AV 파일이나 MP4 파일, 영상 파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효과를 주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캠타시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타이밍라인 쪽에다가 하고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짧은 영상은 정말로 한 2초에서 3초, 길어도 5초 안에 이런 식으로 시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영상을 좀 뽑아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쭉 실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뒤쪽에 저는 이제 실습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찝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 부분 뭐 이렇게 실습하는 부분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한다고 합시다. 요 부분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요 사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까지만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뒤에도 이렇게 잘라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내면은 딱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면은 약간 요것도 좀 길죠. 앞에 불필요한 것이 있었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짧은 방으로 쓸 거고 약 한 4초 정도를 제가 남겨놓은 거 나머지는 다 잘랐습니다. 4초 정도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저희가 예제를 봤듯이 그냥 기본 속도라면은 조금 지겨워요. 미리 보기에는요. 그럼 속도를 약 2배 정도 줬습니다. 음 2배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모어 쪽에 아니면 비주얼 이펙트 있거든요. 여러분도 화면에 따라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어 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2배 정도의 클립 스피드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네. 잡아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 2배나 3배 정도로 영상을 속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배 정도 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쭉 그러면은 2초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2초 정도요. 그러면 2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할 때가 이제 중요하는 건데 저장할 때 MP4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듯이 여러분들이 로컬 파일 쪽으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누르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전에는 영상으로 만들 때 MP4 아니면은 AV 파일 이거 두 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은 GIF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프레임 같은 거는 제가 지금 현재 만든 프레임이 약 한 20프레임 정도 돼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죠. 보는데요. 근데 보통 20프레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15프레임 정도나 그 정도로 해주셔야만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 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용량이 적으면서 사람들한테 빠르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진 대신 이 GIF 파일을 넣으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미리 보기가 바로 됩니다. 본문에다가 집어넣던 미리 보기를 하던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클릭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화질이 저는 12807205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줄여가지고 적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줄일수록 화면들은 잘 안 보이지만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시현되는 것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짧은 영상. 자 여기서 2초이기 때문에 금방이죠. 레코딩 되는 게요. 자 그러면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프레임 정도 이렇게 만들면은 2초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IF 파일로 짧은 영상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데 본문에다가 이제 사진 파일 대신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2초에서 3초 정도의 영상들을 사람들이 빠르게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캠타시아를 이용해서 짧은 영상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